왔어! 왔어? 어때요? 그렇지, 여기 안 올 리가 없어. 들어가 있죠? 좋단다, 아주. 날씨 오늘 너무 안 좋아해요. 오늘 서울 물때가 좋지 않아요.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엔 똘리오입니다. 오늘은 4월 22일 산물입니다. 추자돈 산물이 가장 아니었거든요. 물도 정말 안 가고. 그저께 1물때 돌돔 4자를 잡고, 2물때 어저께 돌돔 50일을 잡았습니다. 작년에도 추자돈 도보 포인트 첫 5자를 제가 잡았거든요. 올해도 첫 5자를 제가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영등철이 지나고 이제 4월부터가 새로운 시즌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도보 포인트 5자를 제가 또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돌가자미 포인트죠, 이시가리. 돌가자미 포인트로 낚시를 나왔는데요. 오늘 대상원은 돌원투입니다. 돌가자미, 돌문어, 도루러, 돌개, 돌고래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. 돌자 들어가는 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사용한 로드는 레드포스의 GT 4-41입니다. 두 다리대로 나온 건데 여성들이 쓰기도 편하고, 정말 잔입질까지 좋아해요. 이거 이제 돌돈 민감한 시기에 제가 이걸로 한번 돌돈 또 잡는 거를, 옷재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. 1은 레드포스의 BR804 거. 라인은 8합4, 4호입니다. 그리고 30호 봉돌, 9봉돌 채비고요. 목줄은 6호 요정도. 바늘, 감성돈 바늘 5호를 가지고 염장지렁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왜 지렁이? 염장지렁이 쓰냐면, 생지렁이가 잘 안 팔아요. 그래서 염장지렁이가 육지에서 시켜서 냉동실에 넣었다고 쓰거든요. 첫 번째 대상어는 돌, 과자입니다. 이시가리죠. 맛있거든요. 돌돈 다음으로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캡 낙세키 좋아요 구독.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돌고래는 뭐냐. 나올지 안 나올지 보겠습니다. 이시가리지. 여행은 이시가리지. 여기 안 올 리가 없어. 어색 어색 어색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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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지 미? 진짜 워쇼 워쇼. 이 시간이지. 우와 힘 쓰는거 봐. 힘 써 힘 써. 힘 써 힘 써. 힘 쓴다. 뭔데 뭔데 뭔데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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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뭔데 뭔데 뭔데. 와! 우와! 우와! 여러분! 되게 세다! 우와! 뭐야! 도다리야! 강호야! 도다리지! 도다리네! 우와! 큰 사이즈 올라왔어! 왼쪽에 있으니까 아이고! 실화나 올라왔네! 아직 다 안 잡아가셨네! 다 안 잡아가셨어! 우와! 맛있는 놈 올라왔네요! 구이용! 자! 도다리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돌가재리도 나올겁니다! 자! 핫도그 잡아냈습니다! 아이고! 첫 캐스팅이 나왔어요! 첫 캐스팅이 나왔어요! 첫 캐스팅이! 오늘 날씨가 우승충하고 바람이 심한거에 비해서 그럼 하루는 그렇게 컨텐츠로 해가지고 드론 날리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! 혹시 수중 촬영하는 것도 있나요? 좋은 포인트마다 내가 낚싯때두고 손 흔드는 사람으로 한 바퀴 돌고 크로즈 하면서 드론! 깜짝이야! 왔어? 깜짝 놀랬네! 갖고 껐어! 갖고 껐다고? 이 양반아 깜짝 놀랬네! 왔어! 왔어! 갑자기 왔어! 아아악! 제발 돌과잼 이겨려! 와쇼 와쇼 와쇼! 오 깜짝 놀랬어! 자 여러분 와쇼입니다! 와쇼입니다! 핫도그 또 왔어요! 와쇼 와쇼! 자 잡아내라! 잡아내라! 뭔데 뭔데? 이거 뭔데? 오 괜찮네! 3자 후반 되네 오! 돌가잼이다! 돌가잼이야! 돌가잼이야! 아 이거 도다리 아니야 돌가잼이야! 와아악! 돌가잼이다! 돌가잼이야 돌가잼이야! 아 돌가잼이! 이거 봐 돌기! 돌가잼이! 보이지? 돌가잼이! 돌가잼이 도다리 아니야!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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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잼이! 이거 맛있어요. 엄청 쫀득해요. 오 맛있어 맛있어. 여러분 돌기 봐봐. 돌기 나왔지? 돌가잼 맞지? 이거 돌기. 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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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돌기 나왔지? 이게 돌가잼이에요. 여기 가운데하고 이렇게. 겁나 맛있네요. 예 이게 돌가잼입니다. 도장이랑은 맛있네요. 그러니까 30만 5만 원하면 된다. 우와 돌가잼이 돌가잼이 나왔어요. 대박 대박 대박. 들어가 있죠? 좋단다 아주 그냥. 알았어 빨리 똥이나 싸고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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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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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여기있어, 여기있어 여기있어, 여기있어 여기있어 우와, 사이즈 됐어 어떡해, 이렇게 놓고 가면 되나? 와우 올라와라 어? 돌가잼이도 같아 오, 돌가잼이 같아 봐봐 돌가잼이, 돌가잼이다 돌가잼이다, 돌가잼이 돌가잼이 올라왔어 돌가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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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잼이도 어, 돌가잼이야, 딱 보면 걔는 약간 땡땡이 모양이 있다 틀리다 아, 또 올라왔네, 또 올라왔어요 이제 반을 빼자 어, 비오나봐, 오빠 지금 비오나봐 아, 지금 비인지 몰랐네 아, 지금 비인지 몰랐네 그리고 돌가잼이 색깔이 왜 바뀌었지? 색깔이 죽으면, 어차피 구애 먹을거잖아 상관없잖아 아, 죽어색이 바뀐거야? 아, 왜 벌써 죽었어? 아, 얘는 돌은 살아있니? 돌은 살아있지 아, 돌은 살아있대요 자, 얘 순지라도 갈게요 하나짜리 있는지 진짜 몰랐어 하나짜리 있는지 진짜 몰랐어 하나짜리 있는지 진짜 몰랐어 저희는 사짜 저희는 이제 구이 해먹을거에요 도다리는 구이하고요 돌가잼이는 해먹방 되고요 돌가잼이는 없습니다 비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오우와 얘 진짜 살이 났느냐고 얘가 그냥 신경이 살아있어 아, 진짜 투명해 얘를 진짜 신경이 다 살아있어 투명한 살 보기 어? 어? 뭐고? 정말 탱글하다 투명한거 봐요, 살이 이게 도다리회가 도다리회 먹어보시면 이렇지 않죠 투명하죠, 살이 음 자, 잘하겠습니다 자, 계신 분들 짠 아, 맛있는데 나도 이거 먹어야지 귀한건데 와, 진짜 투명하다 진짜 투명하다 여러분 우와 살이 좀 진짜 투명이야 맛있겠죠 음 살이다 맛있네 야, 너 너무 허겁지게 먹는거 아니네 하하하 식감이 볼도가 없이 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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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